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원대학교 홍보대사 울림입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치현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소민입니다. 수시면접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러 가실까요? 뿅! 첫 번째, 접립당 면접을 보러 올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화려한 복장은 NO! 슬리퍼도 NO! 두 번째, 본인이 배정받은 면접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부득이하게 면접 시간과 날짜를 변경하셔야 할 때는 경원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시간과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혹여나 집에 수험표를 놓고 오신 경우에는 역광학습센터 내에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어드민센터에 있는 학생처에서 수험표를 출력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면접 전에 셔틀버스 시간과 장소를 미리 숙지해놓으시면 당일날 더 여유롭게 학교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면접 예상 질문을 토대로 준비를 하시면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면접 때문에 떨리실 여러분들을 위해 각 구간에는 반성에 마련해 두었으니 편하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일곱 번째, 면접을 보러 오셨을 때 혹시나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이렇게 입은 학생 홍보대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여러분들 많이 떨리시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홍보대사 울림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görüş티 Lowenstein 뺨 hoof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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